안녕하세요. 황토일과 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수원에 있는 원룸 건물주 건축주대인데요. 가족들 찜질방 공간으로 시공 의뢰를 주셨는데 가족들 건강과 직결되게 좋은 제품을 사시려고 정말 많이 알아보셨답니다. 그런데 저희 제품이 천연임에 진심이 느껴지셨다고 해요. 저희 황토일과에서 직접 만들고 알루미늄 난방도 황토일과 제품이고 숨쉬는 천연장판도 역시 황토일과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 천연자재라 당연히 좋았겠죠. 그래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황토제품을 보시면 황토일과에서 직접 생산한 생황토보드 물론 자연건조라 살아있는 황토겠죠. 벽체용과 바닥용이고요. 시공 방법으로는 보통은 열반사 단열제 사용하시는데 저희는 단열이 아주 우수한 리보드 단열제 사용합니다. 단열 하나만 봐도 이런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천정과 벽면은 리보드 단열제 23T로 단열을 하고요. 천정은 편백으로 그리고 황토보드 벽체용 6단을 위로 1800을 부착을 하고 하단 600은 편백으로 합니다. 그래야 편백 로스일도 없고 황토보드 자르지 않아도 되고 시공이 편리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방바닥인데요. 황토일과의 특허 제품인 온수난방, 알루미늄 온수난방으로 공기층이 따뜻해진 열을 품고 있고요. 온돌과 구둘 역할을 해줍니다. 수맥 차단 효과로 잠자리 역시 편안해지겠죠. 그래서 아암 환자분들이 특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바닥 시공은 리보드 단열제 13T를 단열 후 이 방에 맞춰서 출고된 알루미늄을 조립합니다. 초보자도 시공이 가능하도록 그 방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보내드리기도 해요. 알루미늄 조립과 호수 끼우고 보일러를 달아서 물을 부어서 작동이 확인이 되면 가에 흙을 채우고 황토보드 바닥용을 깝니다. 그리고 숨쉬는 천년장판으로 마감을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당일 사용 가능한 황토방, 황토찜질방 2023년 황토부분 소비자 만족도 1위로 브랜드화된 황토일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